저는 그동안에 코로나로 보이지 못했는데 이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오늘 오신 22개 단체와 또 얘기에 거론되지 않았지만은 시민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 대표장께서는 집회를 마친 후에 저희들이 긴급 식수하면서 긴급 대담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일정을 놓고 그래서 우리 대인식 회장을 비롯해서 각 단체 대표님들께서 강덕 회장님과 각 단체 대표님께서는 남아서 저희 불경기총 의원들과 함께 연석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검수 헌박 서민 피해 민주당을 규탄한다. 검수 헌박 입법 독재 민주당을 해산하라. 검수 헌박 헌법하게 민주당을 짝폭하라. 검수 헌박 장단 맞춘 국내의 힘 답성하라. 검수 헌박 중국 공안 판박이다 철회하라. 검수 헌박 국민 다수 반대한다 철회하라. 검수 헌박 감시 사회 경찰 국가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검수 헌박 다수 acağız. 검수 헌박退장 차단iami. 검수 헌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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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gis. 검수 헌 papxit 38하는데 그 백인인 것ander def Bottomless reach에